그 전에 이제 정부 쪽의 얘기는 뭐냐면 사드 같은 그때 사태 같은 보복은 없을 거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아니 그거 잊고 없고는 중국 정부가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와 같은 보복은 아니지만 더 심각해. 그러니까 내가 지지난주에 중국에 가 있었잖아요. 근데 반드시 대응은 하는데 사드 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건 나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거야 중국에 가서. 야 사드 배치 받고 내가 했는데 왜 한국에 힘없는 서민들 중국 덕분에 먹고 사는 서민들한테 보복을 하냐. 한국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방식으로 하냐.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참 우리가 중국 정부가 많이 설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경제적 강압에 있을 때는 그렇게 미국이 모른 채 하더만. 그래가지고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에 가서 혼밥을 일곱 번 했다는 그게. 한중 관계 서먹서먹해진 걸 살리러 갔으니. 그러니까 혼밥하고 푸대접 받은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살려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한중 무역액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고 삼성전자 반도체가 사상 두 번째 천억 달러 매출액을 기록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노린 겁니다. 그게 혼밥하면서 그러면서 겨우겨우 봉합해가지고. 살려낸 건데. 사드 문제를 봉합했잖아. 해결한 건 아니지만. 산물 정책 해가지고 봉합을 한 건데. 이렇게 해서 살려놨어. 그런데 지금 있는 밥그릇도 안 지키고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게. 저런 부책임한 정부가. 저런 부책임한 정부가. 기업부로 책임져라. 지난 정부에서 다 살려놓은 걸 저 지랄들 한다니까. 저 지랄더래요. 저 지랄더래요. 그런데 미국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 보니까. 디커플이 아니고 리스크다. 그게. 그럼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돼요? 이번에 G7 정상회담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톤을 많이 낮춘 건 사실이에요. 디커플링이냐? 디리스킹이냐? 이런 얘기인데. 디리스킹이다. 핵심 품목만 통제하는 거다. 나머지는 자유롭게 협력하자. 그래서 해빙기라는 얘기도 했고. 신대탕트라고까지 저는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보란듯이 보복을 해버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엔 그래요. 디커플링이냐 디리스킹이냐. 중국 관점에서 말장난이야. 말장난이라고. 아니 국가관계라는 게. 이 영역은 위험관리 영역이고. 이것은 탈중국 영역이고.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됩니까? 한 번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등 기술 통제가 들어가면 그게 블랙홀처럼 모든 관계를 빨아들여서 결국은 여타 분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 분야는 협력하고 이 분야는 경쟁하고 이 분야는 대결하겠다. 이게 3C 정책인데. 코퍼레이션, 컴피티션, 컨퍼런테이션. 이게 딱딱 구분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장난이라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아니 제일 중요한 걸 막아놓고서. 중요한 건 막아놓고. 지들이 필요하니까 무역은, 이거는 투자 그러면. 지들 돈 벌어가는 건 일자리 지키는 건 다 하고. 중국 괴롭히는 건 그건 그거대로 다 하겠다. 이게 가장 동양적 사고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고가 되는 거죠. 문화적인 차이도 보이고. 그렇지. 그렇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탕트를 한다 그랬으면. 이렇게 어떤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동맹국을 동원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살펴서 가야 되는데. 다 동원해버리면 중국을 막아쓰겠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협력하자고 손 내면. 이게 더 기분 나쁘다. 이거 중국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개털된 거지. 개털됐어요? 개털된 거. 지금 미국하고 서방국가랑 같이 무역해서 더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십시오. 한국의 애로사항은 미국이 안 돌봐준다니까. 내가 사드 때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다니까 제가.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바이든 눈동자 풀린 거 봐. 당장 내년 재선이 걱정이고. 당장 재선, 부채, 모든 위기가 다 왔어요. 그래서 더 우리 한국의 애로사항은 보지 않을 거다. 그런 상황이다. 그게 한미정상회담을 그따위로 해놨으니. 이게 결국 지금 하반기에 정부가 생색낼 때 MOU 체결했다. 59억 달러 투자 유치했다. 이럴 때는 용산이 다 홍보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기업이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용산의 아주 낯뜨거운 행태야. 도와주질 못할 망정. 기업의 밥그릇 깨부수는 거. 이런 폭주하는 용산이 국민들 나몰라라 하는데.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데. 원래는 기업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 아닙니까? 그걸 미국에 가서 그렇게 말을 했으면 일관성이 있는데. 다른 말 해놓고 여기 와서는 그랜다 이겁니다. 이게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어 그래? 아침부터. 험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그런데 기업 얘기하셨는데요. 이번에 중소기업인들 만나서 용산에서 같이 밥도 먹고 치맥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설문조사한 거. 정책에 대해서 77%가 긍정적이다. 지지한다. 이걸 듣고. 아 이게 진짜 지지율이구나. 라고 임대통이 얘기를 하던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통령 순방 때도 따라가더니. 그 회장이. 동네 돌아와서도 아주 엄청나게 아부 떨고 계시네 진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기분 좋았겠지 그 얘기도 있고. 이게 진짜 지지율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거 봐.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왜냐하면 다른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 지금 40% 넘는 것도 있지만. 부정평가가 50%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지독한 마약 하나가 있어. 내가 외교 천재고 국제정상과 사진 찍고 국내 돌아와서 평가받는. 이게 지금 뽕 맞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 공허에서 못 살아. 한 번 중독되면 계속 뽕 맞아야 돼. 그러니까 마약과의 전쟁은 저 마약과의 전쟁. 저 환각 상태. 이 마약이 제일 중독성이 강해 내가 보기에는. 하려면 찬물 마시고 정신 차리셔야 돼. 그 마약부터 좀 깨어나세요. 아직도 취해 계신다. 아직도 취하셨다. 아직도 해외 일정 이런 걸 내가 이렇게 12개 일정을 소화해서 영업사원 역할을 했다. 이번에 G7의 숨은 그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사활을 걸고 고민해야 될 숨은 그림들이 나온 거거든요. 기후위기. 양극화.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반도체. 이거 한 건 한 건이 다 대한민국 죽고 사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런 숨은 그림들에 대해 해가지고 비전 제시하는 건 웃고. 저기 G7에서 G8 됐다. 왜 또 G7 할 때는 영어로 말하고 G8 할 때는 또 한국어로 얘기해. 난 그것도 일관성이 없다고 봐. 한 번 G7 했으면 G8이라 그래야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 그냥 G7이라 그러고 G8이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G7. 왜 영어했다 한국어했다 지랄들이요. 언론이 다 그러더라고. 일관성이 있으라고 좀 일관성이. 하여간 G8인지 뭔지.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논평 낼 때입니까 그래. 지금 이런 논평 낼 때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자화자찬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힘든 민생. 고통받는 우리 시민들을 챙겨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단순히 그런 어떤 시야가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잔뜩 흐려져서 황각에 취해 계시는. 이게 마약 중독 증세하고 유사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작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은 이런 논란들이 아닙니다. 세계는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느냐인데 이런 G7에 대한 어떤 태재가 있으면 중국에 안티태재가 있다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냐. 그게 잘 안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딱 보니까 이제는 북중러 결속인데 이거 이제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6월 중순쯤에 곧 발표가 나올 겁니다. 북한하고 중국 국경이 이제 터버립니다. 지금 압록강 신의주에서 단동으로 열차는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로, 여객기 해가지고 관광도 전면적으로 뜨고 경제, 무역 다 이제 활성화된다고. 이게 한 6월 중순쯤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럼 더 이제 밀착이 되겠네요. 밀착이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 이게 중국에 개방이 돼버렸다고. 이건 지난주 뉴스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중국이 북한과도 더 밀착이 되고, 러시아와도 밀착이 되고. 이 얘기는 지금까지 동북삼성, 중국의 동북삼성 거기가 낙후된 이유가 바다 진출이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의 중국 항구가 동해 쪽으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블라디보스톡을 내준다. 이게 바다로 진출이 돼야 동북삼성이 살거든. 그게 이번에 터진 거예요, 러시아가. 130년 만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수건을 풀어냈다. 그렇죠. 지정학적인 수건을 해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하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5개국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런데 그걸 아세아, 중앙아시아 운명공동체 회의라고 해. 운명공동체 회의. 말 자체가 셉니다. 운명공동체라고 하니까. 그래서 시안에서 G7 회의가 열리던 그 시점에. 거기에서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고란 듯이 반대목구를. 이 전체적인 양상들을 쭉 보면 우리가 맥퀸지라는 이론가가 얘기했던 지정학의 이 중앙아시아, 이 대륙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하트랜드. 심장지대라고 그랬고. 모든 인류의 역사는 그 심장지대에서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로 역사가 전개되었다. 하트랜드. 그래서 유럽은 항상 중앙지대를 향하게 돼 있다. 이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히틀러가 모스코바를 침공한 거고. 거슬러 올라가면 나폴레옹이 모스코바 원정을 한 거고. 유럽에서 자꾸 중앙아시아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랬던 이유가 지정학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 중원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방 쪽을 차지하고 북쪽은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묶인다. 이것이 하트랜드, 세계 중심권을 형성하겠다는 이런 게 서방에서 얘기하는 지정학의 이론인데 그런데 그 주변에 중요 지대가 있다고. 예컨대 동북아에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있고 저 밑으로는 인도가 있고 또 저쪽 서쪽으로는 유럽이 있고 이런 어떤 전략 거점들을 뭐라고 했냐면 림랜드라고 해. 림랜드. 주변 지대라고 번역돼요. 그러니까 심장 지대와 주변 지대의 배치. 이런 어떤 하나의 전략 공간을 형성하는데 이걸 브레젠스키라는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 안보보좌관하던 지정학자가 이걸 거대한 체스판이라고 얘기해서 킹이 있는 중앙지대. 여기가 있고 주변 지대가 있는데 미국이 주변 지대를 에워싸서 이걸 다 미국화해서 하트랜드, 중앙지대를 포위한다. 그런 전략. 포위 전략. 이런 포위 전략. 이게 훗날 인도태평양 전략이 된 거예요. 이걸 일본이 구체화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거대한 그레이트 게임.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트랜드가 지금 응집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응집력이.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과 나토의 개입이나 이런 것도 그 중앙지대 하트랜드의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래서 격렬해지는 겁니다. 양구할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이다. 결국에는. 하트랜드를 두고 있으니까. 그렇죠.